다들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? 아 네 봤어요 갈고나 게임 해볼 거예요 갈고내를 선택을 할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고르실래요? 그럴까요? 예로 하겠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? 음성보다 낫다 전 이거 할래요 똥이시네요 저희는 똑같이 하지 않고 고양이들 방해속에서 달고나를 뽑아보도록 할께요 민직사 뭐하는거야? 너 왜 이런디야 오늘? 민직사는 똥 만들고 있네 떼셨으면 새걸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쉽진 않네요 다 하실때까지 벗어날 수 없어요 저 이거 태우겠습니다 이게 뭐에요? 애는 욕하래요? 도와줄까? 장난감이다 그런풍이 좀 시킬 수 있어요 도와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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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직사도 방해해줄까? 도대기를 만들자 어 성공! 아 이거 똥 싸는 거... 너무 쉽게 성공을 하셔서 하나 더 할게요 유이구이 소래! 이 소리는? 이 소리는? 이 소리는? 안 보여요 아니 캔 제가 먹겠어요 으하하하하하하 이거 붙여도 돼요? 야이도 인정이 되는 거 같아 아아! 그냥 치마 한번 발라줘. 이게 그 핀니! 바보야! 내 쓸나 있어!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핀니? 와, 뭐여? 어? 핀니? 우와, 치다! 이거 나이스! 엄마 최고! 제 가운드! 음! 역시 핀니가 최고야! 나 무서워! 이러다가는 기억나오! 그만해! 게임 종료 아니, 그만해! 자, 저 다 됐어요! 별인데요? 무거워서 별인데요? 괜찮습니까? 하나 더 드릴게요. 아, 배고프다. 15만원 15만원 불joy 되요? 네 만의 정재다 이거 다 했어요 응? 노랑 파트 거의 다 했어요 오오éner 말씀해 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